마스마의 번은 일본 에도시대 호카이도 남부에 있던 번으로 그 위치는 지금의 호카이도 마스마의 군 마스마의 정이다. 번주는 마스마의 가문이다. 후에 영지 내에 마스마의 성을 세웠고 성의 이름에서 비롯하여 후쿠야마 번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868년 거점을 영래의 다태성으로 옮기면서 메이지 시대에는 다태번으로도 불렸다. 마스마의 번주는 도자마 다이뇨로 1만석 격이었다가 막부 말기에 들어 3만석 격이 되었다. 센고쿠 시대의 다케다 노부히로가 지금의 오시마 반도 남부지역의 세력 거점을 확보한 이래로 다케다 가문가문은 일본과 애조와의 창구 역할을 하며 성장했다. 가키자키 가문은 16세기 후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복종하여 오시마 반도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북방 세력인 안도 가문으로부터 명실상부하게 독립할 수 있었다. 1599년에는 도쿠카와 이헤야스에게 신종하여 애조치에 대한 지배권을 공인받았고 이 무렵 가키자키 요시이로는 성실을 마스마에로 바꾼다. 1605년에는 애조와의 무역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당시에 호카이도에서는 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마에번은 고쿠다카가 없는 다이뇨였고 나중에 1만석 격으로 불리는 것도 상업적 이익을 곡물 산출량으로 추산하여 지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마스마에번에 있어서 애조와의 무역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고 번이 직접 상업 경영을 하거나 가신 등에게 위탁하여 교역을 행하고 그 이윤을 일부 취하는 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번은 오시마 반도 남부를 와진치 그 이외의 애조가 거주하는 공간을 애조치라고 하여 두 지역 간의 교류를 엄격히 규제했다. 상업 외에도 어업이 흥했으나 와진치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면서 애조치로 건너가 어업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막부 말기 러시아 세력이 남아하여 일본과의 통교를 요구하고 영토 분쟁이 심화되자 막부 측에서는 북방에 대한 대응을 일계번에게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 1807년에 마스마에번은 무스노쿠니 야나가와 번으로 이봉되었고 번이 영지는 막부의 직할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821년 정책의 전환으로 마스마에번은 영지를 반환받았고 애조치 일대의 지배와 북방경비의 권한을 재위인받았다. 그러나 1854년 미일화친조약이 체결되어 하코다테가 개항되면서 마스마에번 일대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번은 애조치 동부 영지를 다시 반납했고 대신 야나가와 등의 다른 지역 영지를 추가로 받아 3만 석이 부여되었다. 1864년에는 반납되었던 동부 영지 중 일부가 다시 소속되었다. 보신전쟁 때 신정부군 측에 섰다. 이 무렵 다태성을 새로 짓고 거점을 이동한 뒤 다태번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코다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침입해온 구막부군과 싸웠다. 1869년 14대 번주 마스마에 가네히로가 번명을 다태번으로 개명하고 판적봉환을 자원하여 다태번이 지사가 되었다. 다태번은 1871년 패번치현으로 인해 다태현이 되었고 일부는 호카이도 일부는 아우모리현이 되어 소멸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